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2025년도 48회 우리 보험전문인시험 1차 소례사정사하고 계리사 업법 같이 강의할 김광준입니다 첫 시간이라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 즉 학원 수업 과정이랄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걸 한번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나와있죠? 이름은 손해사정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계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강의하는 게 처음이니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손해사정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재물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신체나 차량 같은 경우는 2차 과목도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제 소개 정도는 좀 드려야 되겠죠 DB손해보험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자동차하고 화재특종 일반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동차 보상하고 일반 보상 쪽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독립손해사정법인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장기보험도 하고 다 두루두루 다 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안 하고 있어요 해상보험 종합소나 손해사정사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있지만 해상보험 쪽은 경험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지금 겸인교수로 있는데 업법, 계약법, 손해사정이론 즉 우리 손해사정사 1차 과목이 개설이 돼 있는 학교다 보니까 그 과목들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좀 중요한 거 네이버 카페에 손해사정사 시험 A부터 Z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이제 업법 관련된 자료들 주로 2차 자료들이 많고 1차 관련돼서는 보험 업법 관련된 우리 학원에 있는 부록 있죠 우리 교재 부록 이것도 올라가 있고요 또 기간별로 정리한 내용들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금융위원회 인간지 허간지 보건지 신고인지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가입하셔가지고 자유롭게 가입하시면 되고요 자료 같은 거 좀 다운받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먼저 손해사정사 최근 9년간 기출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보냐? 각 장별로 보는 겁니다 각 장별로 우리 업법은 1장 총칙부터 13장 벌칙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 똑같아요 계제사분들이나 사정사분들이나 동일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부분들이 있죠 2장 3장 4장 7장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남아있는 11장 이렇게 이 부분이 거의 50% 한 60% 가까이 거의 한 70% 심하면 한 70% 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9년 동안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 40문제잖아요 손해사정사가 5문항 정도가 제2장에서 나왔습니다 모집은 약 10문제 정도 10문제 정도 상당히 많은 포지션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면 왜 11장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볼까요? 다 빨간색인데 박스도 빨간색이야 근데 왜 이건 파란색일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올해 이 11장 파티에 개정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험 자체는 개정사항이 있는 부분이 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근데 우리 계리사 분들은 계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개정 부분이 다 손해사정사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전통적으로 계리사 보험업법에는요 손해사정사 관련된 부분이 배제가 됩니다 협회 보험관계단체하고 계리사까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계리사 분들은 이 11장의 개정사항을 안 보셔도 무방합니다 차차 수업 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1차 시험이란 건 합격, 기준점수를 통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효율적인 학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남는 시간에 2차 공부들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배제를 시키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4, 5년에 한 문제 나오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도 뭐 계산 파트는 꾸준하게 나오지만 위에 보축이나 벌칙은 어때요? 몇 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요 연달아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런 파트가 외울 게 상당히 많아요 외우려고 하면은 그 대신에 어떻게요? 나왔던 부분 아니면 그나마 나올 부분만 몇 가지만 외우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죠 아예 안 보는 거는 좀 그렇고 대신 중요한 몇 가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 이런 걸 물어봤구나 뭐 이런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네사 형사 기출문제 9년간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계리사분들 거 볼게요 보험계리사 마찬가지죠 2, 3, 4, 11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11장도 1.8문항 8문항 약 2문항인데 요게 주로 관계단체 하고요 계리사 관련된 부분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네사정사 관련된 부분이 나오지 않고요 교재 목차에도 그래서 기재를 해 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2장, 3장, 4장, 7장, 12장 요렇게 좀 중요도가 있으니까 같이 봐 두시면 돼요 계리사분들은 15문제입니다 15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문제라고 해서 별도의 15문제가 아니라 손해사정사 문제 40문제 40문제 중에서 15문제를 골라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문제는 중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고해서 한번 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업 각 장별로 들어갔을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와 있죠 네 47회 11장에서 손해사정사 문제는 미출제입니다 47회 때 요렇게 3문제가 나왔지만 3문제가 나왔지만 빠져있어요 요일산출기관 계리사부분만 실제가 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디에 계리사분 문제 계리사분들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손해사정사 당연히 나옵니다 손해사정사는 상당히 많은 포지션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목차별로 한번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갖고 있는 목차를 한번 타이틀을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다 빨간색이요 다 빨간색이요 2, 3, 4장 그 다음에 7장 11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정사하고 계리사하고 중요도를 좀 다르게 표시를 해 놨죠 그래서 보시면은 11장 같은 경우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별 4개를 해 놨죠 하지만 계리사는 별 3개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뭐다? 손해사정사 관련 문항이 미출체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제가 별표 했는 데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계리사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 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는 안 보셔도 돼요 나온 적이 없어요 아 그럼 선생님 이거 혹시 올해 나오면요 틀리세요 그냥 찍으세요 양이 많지는 않은데 뭐 한번 읽어보는 정도는 괜찮아요 읽어보는 정도는 그러니까 수업 같이 들으면서 읽어보고 문제 푸는 정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복습할 때는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뭐 거기에 막 보험종목 나오는데 막 외우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정사하고 계리사하고 중요도가 다소 다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갭을 좀 보입니다 갭을 보여요 참고하셔가지고 봐두시면 공부의 방향이나 소유성을 좀 극대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네 우리 이제 25년도 48회 시험 관련된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손해사장사는 어법이 40문항이 나옵니다 계리사는 15문항이 나와요 15문항이 나오고 전체 과정은 3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본 과정을 얘기할 겁니다 기본 과정 10월 중에 완강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반팔을 입고 있죠 원래 어법은 촬영할 때 제가 긴팔을 입고 촬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법을 주로 공부하는 시기가 추워질 때 공부 추울 때 공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강사가 반팔 입고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긴팔을 입고 하는데 요즘은 날씨가 너무 특이해서 도저히 긴팔을 입고 학원까지 올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긴팔을 가지고 와서 이 방에 지금 에어컨이 돌아오고 있는데도 더워요 긴팔 입고 하면은 여러분 화면에 저의 땀이 막 송글송글 보일 정도일 겁니다 그 정도로 덥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반팔 입고 하고 있고요 10월 중에 다 완강에서 올려드릴 거고 대략적인 강좌는 24강 근데 이제 강좌당 평균 40분 정도 예상합니다 짧은 거는 한 25분 조금 긴 거는 한 50분 정도 그렇게 좀 될 거예요 끊을 수 끊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기초 문제를 푸는데 한 40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50분 걸리는데 절반만 풀게요 하고 좀 자르기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1장부터 13장까지 이론교육하고 기출됐던 문제들을 같이 풀어 볼 겁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장들 있죠 여기서는 이제 별표 좀 낮췄을 때 이 부분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요 중요도가 빈도가 낮은 장들은 법 업법 위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험 업법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의 시험 범위는 정확하게 하면은 업법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 다음에 감독규정까지 나와요 그렇지만 이 감독규정은 아주 예외적으로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독규정까지는 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범위가 넓어져요 너무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주로 업법 위주로 나오다가 최근에는 업법의 조문들이 최근이 아니죠 몇 년간 다른 법률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좀 깊이 있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출제의 빈도가 높은 파트는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한 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것 이상 더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까지 해놨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점을 맞게 한 시험 준비는 못 시켜드립니다 아니 안 시켜드려요 말했잖아요 1차는 합격 점수만 받으면 되고 특히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에서 효자 과목이에요 효자 과목입니다 적어도 80점 정도 이상은 충분히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두 과목에서 50점 이상만 취득하면 1차 시험은 패스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한 60점은 그냥 나오고 조금만 공부해도 60점 나오고요 조금만 더 해도 80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0점에서 80점 올릴 때 공부량과 80점에서 90점 90점에서 100점 올릴 때 공부량은 두 배 네 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80점대 정도라고 한다면 아주 잘 받은 거고 효율적으로 공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1차 100점만 졌다고 해서 2차 면제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2차 공부를 준비하시는 게 더 현명한 공부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수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머리끌자 있죠 도문자라고 해서 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걸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여기에다가 더 나가면 뭐 연상까지 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과목은 아니에요 간혹 보다 보면 윤리시험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계약자한테 불리할 것 같아 이러면 이건 금지사항이다 이런 건 느낌이 오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쭉 읽어보고 찾으면 되고 또 말장난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쭉 가다가 마지막에 있다 없다 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 차이 있죠 해야 한다는 것은 강제고요 할 수 있다는 건 선택이죠 요 단어를 바꿔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11장 관련돼서는 최근에 개정사항이 있으니까 요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교재는 2024년도 10월 개정까지 반영을 했고 단 시행형은 안으로만 개정안을 바탕으로 넣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정안 시행형 개정안이 바뀌면은 이거는 이제 정옥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 과정입니다 기본 과정은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핵심 문제풀이 과정은요 보통 1월에 1월에 완강을 합니다 1월에 완강하는 이유가 뭐다 간혹 어떤 시행형이랄지 이제 법률 개정사항이 조금 늦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이 4월이기 때문에 뭐 1월에 시행됐다면 반영을 해줘야 돼요 뭐 3월까지는 잘 보통 없는데 월초 연초에 1월에 개정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최종 시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월에 보통 완강들을 합니다 다른 이제 계약법이나 손해사정이론 이런 어떤 1차 과목들은 뭐 요거보다 빠르게 1월 이전에 완강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업법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 과거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1차 시험을 보신 분이 어? 이게 왜 틀렸어요 대차 절피고 왜 틀렸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대차 대조표 뭐 개대사분들 또는 회계 공부하시면 아시죠 지금은 대차 대조표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라고 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보험법 공부할 때도 아 이거 명칭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법 개정돼서 대차 대조표를 다 재무상태표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분이 공부하신 분이 봤던 책은 대차 대조표였나 봐요 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되지 않은 책을 보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를 틀린 겁니다 차기는 대차 대조표를 외웠는데 재무상태표야 틀렸다 땡 어 이거 틀린 거네 라고 체크했더니 그게 오답인 거죠 이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핵심 문제풀이는 조금 더 늦게 진행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대략적으로 보통 12시간 정도에서 180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고 있습니다 수준은 좀 높아요 실제 기출문제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45분 정도씩 나오더라고요 두 번 나와 있죠 기본거정 이후에 법령 개정사항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고요 각 문항에 조문들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런 부록에 있는 조문들을 찾아보기보다는 바로 문제 풀고 해당되는 조문 한 번 더 보고 문제 풀고 조문 보고 문제 풀고 조문 보고 그리고 외워지거든요 내가 이거를 외워야 되겠다 막 깜지 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아 이게 어떤 조문이네 주로 숫자 있다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있죠 함정들을 보면서 해당 조문들을 보면 훨씬 더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저도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뭐 지금 처음 시험을 보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제가 20년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처럼 1차를 응시를 했습니다 20년 전에 그런 얘기해 주신 분이 없었어요 뭘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래서 좀 과하게 투자했죠 정말 과하게 투자했습니다 정확하게 1차 시험은 92.5 어법은 92.5 를 맞았거든요 근데 뭐에요 그냥 1차 합격인데 그해 2차 똑 떨어졌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는 뭐 불안불안하니까 조금 한 60 한 2, 2, 3점 이 정도 라인에서 합격하시면 돼요 총점으로 한 190점 정도 190점 정도 190점이면 안전빵이고 180점 초반때는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가채점 했을 때 190 정도만 넘기면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핵심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과정이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뭐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와서 오프라인으로 시험 보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2회차 분 모의고사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시험을 보는데 난이도를 조금 조절을 해요 첫 번째 1회 때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좀 포함해서 난이도를 좀 높여요 2회차에는 2회차는 그거와는 조금 상반되게 법 위주로 업법 위주로 해서 난이도를 좀 낮춥니다 실제 시험은 2회차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근데 이제 조금 높은 난이도를 풀어봄으로써 내가 미진했던 파트나 미진한 부분을 찾으라는 겁니다 모의고사라는 거는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는 겁니다 모니터링하는 거죠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이 문제 맞고 틀리고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틀렸다는 걸 왜 틀렸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추가 학습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도 체크를 하고 추가 학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자는 겁니다 보통 그걸 3월 정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정도에 그래서 3월에 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율해서 하고 그래서 뭐 3월에 시행이 돼도 보통 권장하는 건 3월 말 정도에 응시하시는 게 좋아요 시험 한 3주 정도 남겨놓고 너무 촉박해서 보게 되면은 멘탈이 흔들립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1회차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회차 문제를 딱 풀더니 어 멘탈 흔들려가지고 야 나 그동안 뭐했냐 어 이거 헛다리 짓고 썼네 어떻게 해 야 내일 모레 시험인데 안 본만 못해요 모의고사를 안 본 것만 못하게 불안감만 극대화 돼서 시험장에 갑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모의고사 문제는 한 3주 정도 3주 정도 전에 풀어보신 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 그건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시험장에 갔을 때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어 쉽네 이렇게 좀 풀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말을 좀 드릴게요 특히 이제 업법 관련된 거예요 우리 업법 보험 업법에서 삭제된 조문이 있거든요 이거 삭제된 조문 지금 우리 48회 교제 2025년도 교제에서 대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몇 문제가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얘네들이 삭제가 됐다고 해서 뭐 하늘나라로 간 게 아니라 다른 법률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은 돼요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적용은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배제를 시키고 있어요 왜 우리는 보험 업법 문제다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어때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용까지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안 물었던 걸 거기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런 문항들이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 진짜로 이거는 틀려 맞으면 안 돼 그래도 이제 회사에 근무할 때 사내의 어떤 자격시험을 한번 한해 1년 출제를 해봤거든요 한번 출제해 봤는데 최악이야 최악 0% 뭐가 0%일까요 맞아요 정답률 0% 이거 맞아 죽어요 문매 맞아요 네 문매 맞습니다 근데 간혹 이 감독규정 문제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감독규정 문제가 나왔을 때 감독규정 내용이 전체가 아니에요 보기 중에 하나 정도가 감독규정 내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규정을 몰라도 나머지 선지 보기들을 잘 잘 안다면 내가 모르는 문항 빼 틀린 거 찾으세요 예를 들어 3번이 감독규정이야 내가 모르는 내용이야 1번 2번 4번 중에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봐 어? 틀린 거 없네? 그럼 3번이 틀렸겠지 이렇게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감독규정 전체 문항 자체가 감독규정 관련된 내용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보기 중에 하나 정도만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안다면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좀 꼼꼼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업법이 양이 많은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공부할 땐 더 심했습니다 시험 문제도 진짜 지저분했어요 우리 나중에 배울 자산운영 파티 있죠? 자산운영 파티에 어떤 자산운영 비율 뭐 지금도 간혹 나와요 어떤 애 어떤 한 문제씩 나오는데 그거는 기본이고 소수 주주권이랑 소수 사원권 이런 것도 문제 나왔거든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소수 사원권을 아예 배제를 시킬 겁니다 최근에 안 나와요 이런 과거에 나왔던 부분들을 보면은 진짜 안 헤어져요 그런 문제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문도 훨씬 많았고 과거여가 지금은 많이 간추려진 겁니다 뭐 신설된 조문들도 있지만 추가된 것보다 빠진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차 시험은 손해사정사나 보험계 대사나 다 패스 여부입니다 합격 그냥 통과 여부니까 너무 뭐랄까 고득점 안정적인 점수를 받기 위한 거에 노력해 주시고 아주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그 시간에 2차를 조금 조금씩 준비하시는 게 더 현명합니다 그 다음에 업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1차 과목 우리 손해사정사분들께 해당이 될 텐데 계약법이나 손해사정 이론하고는 다르게요 2차하고 연계가 거의 안 돼요 그냥 보험에 대한 베이스 지식 이 정도지 과목 연계들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가장 떨어져요 가장 높은 게 보통 계약법이 제일 높다고 얘기하죠 보험계약법이 2차와 연계가 제일 높습니다 손해사정 이론도 상당 부분 중요하고요 하지만 업법은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도 1차 끝나면 딱 던져버려야 돼요 1차 끝나시면요 업법책 버리세요 버려도 돼 어 그러다가 뭐 계리사들이야 계리사분들 5년이죠 손해사정사는 다음 연도까지만 유예가 되잖아요 선생님 그럼 그 다음에 볼 때 책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또 바뀌어요 개정돼 심판 봐야 돼요 심판 봐야 돼요 그러니까 1차 끝나면 업법책은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귀찮아요 매년 개정해야 돼 뭐 기출문제 수록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개정된 내용들이 매년 있거든요 보험업법 특유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혹시라도 1차 시험 응시했던 분들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딱 그 얘기할 겁니다 우리 업법은 뭐다 평균을 높이는 효자 과목이다 이 얘기만 듣고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이런 분들이 생겨요 막 안 외워준대 업법 막 미치겠대 막 양은 많고 모이고다 보니까 점수는 엉망이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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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효율적이지 못하게 공부를 한 겁니다 말했잖아요 점수 받으면 돼 깊이는 공부 필요 없어 그럼 어떤 형태로 문제 나오는지 유형근력하고 오답 어떻게 만드는지 정답 어떻게 찾는지 요령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두 배 세 배를 점수를 화 시킬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 우리 시험은 사지선다거든요 사지선다에서는 낼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은 한정돼 있어요 경우의 수는 많잖아요 근데 보기로 내는 건 뻔하거든요 그때 속옷법을 쓴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주어진 보기에 있는 내용들 다 몰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적 암기가 중요하다 전략적 암기 무턱대고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패스할 거 패스하고 요건 또 외울 거 외우고 아주 효율적으로 외웠을 때 딱 한 문제 맞을 수 있는 그런 건 중심으로 꼭 외우고 그렇지 않은 건 좀 이해를 해서 내가 정답을 찾기 위한 암기 정도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암기를 통해서 정답을 찾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옳은지 틀린지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중에서도 틀린 것을 많이 물어봐요 틀린 것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옳은 거 틀린 거면요 선생님 절반씩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적어도 60% 이상이 틀린 겁니다 많으면 70% 정도까지 틀린 걸 찾으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어? 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별로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 있을 때 국무원 시험 출제를 두 번 들어가봤거든요 두 번 출제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문제 오류입니다 심지어 심지어 저랑 같이 들어갔던 동기가 국무원 시험 국어 과목을 출제했습니다 문제 오류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이의제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특히나 몇 년 전에 이의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보기를 만들어 마지막에 단어박 이러면 틀리겠죠 틀린 걸 찾으라는 게 많아요 조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선지를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 옳은 걸 하려면 다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틀린 거는 딱 정답인 것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틀린 걸 찾는 게 더 비중이 높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출문제 같이 풀다 보면은 아 맞네 틀린 게 더 맞네 제가 뭐 틀린 걸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그대로 수록한 겁니다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이 다 기출문제들을 수록한 거기 때문에 뭐 차이는 좀 있겠죠 언제 나왔는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뭐 최근 나온 문제도 있고 좀 된 문제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이런 거 찾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인터넷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